벌써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다.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이라서 바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바다가 아주 좋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일찍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줄이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그 사람들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줄 명줄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명줄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또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사 문제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 여러분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걷는 거가 참 멋진 습관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빛나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습관이 걷는 거죠. 걷는 건데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방송 중에 시작하게 된 것은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신문의 천자칼룸 아주 짧은 그런 칼룸의 걷기예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걷는다는 실크로드 1만 2천 킬로미터를 3년에 걸쳐 걸은 대기록으로 현대의 걷기 고전이 바로 나는 걷는다라는 그런 책이다. 프랑스의 언론인 베르나르 올리비에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뛰어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에 시작해 가지고 중국의 시안까지 퇴직한 프랑스의 언론 기자 출신의 한 인물이 그냥 담담하게 기행문을 기록한 책이 나는 걷는다라는 그런 책이죠. 유감스럽게도 아내하고 함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본인이 퇴직되기 이전에 아마 이제 아내가 저 세상을 떠나 가지고 혼자서 이스탄불의 시안까지 걷는 여행기인데 한 번에 일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이제 그 구간을 완주하는 이게 이제 지금은 표지가 좀 달라졌지만 이건 옛날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3부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걷기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보시게 되면 걷는다. 참 대단한 그런 습관인 거죠. 뭐 그럴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제가 참 걷기를 좋아하는데 가슴을 펴고 땅을 보지 말고 시선을 좀 멀리 두고 보폭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길게 잡아 가지고 빠르게 걷는 거죠. 그리고 발목 같은 데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발 전체가 이렇게 무게를 받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뭐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변 양이 적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햇볕이 있을 때 그렇게 규칙적으로 30분 40분 이렇게 걸을 수가 있으면 이것처럼 이제 뛰어난 그런 심신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나이를 먹어 가게 되면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약간 기분이 울적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바쁘게 사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좀 울적하고 뭐 우울증이다 이렇게는 부를 수 없을 텐데 이제 뭐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회한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 날을 여러분들 되도록 보면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조금 울적해지는 그런 상태가 자주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 걷기처럼 그렇게 멋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걷기는 자기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특히 이제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뭐 여러 스포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게 되면 이 걷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심리적 평정감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혼자서 이제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럴 때는 이제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집 주변에 좋은 그런 산책길을 갖고 있으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천작할름을 쓰신 분이 걷기는 심신에 두루 좋은데 여기 나오네요. 시선은 상방 15도에 두고 가슴과 허리는 고추 세우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10% 정도 속도를 더 내거나 보폭을 5cm 좀 넓게 잡으면 효과적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여물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멋진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걷기의 잔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걷기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니체 말이 아주 적합하네요. 진정으로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생각도 이러면 흐르게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대부분 걷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소로 같은 인물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네요.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삶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쾌감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이라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흐르는 거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움직여야 생각이 흐르는 거죠. 예를 들면 기분이 좀 울적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신발 끈을 묶고 그다음에 걷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뭐죠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걷기는 위대한 모험이자 사색의 시작이고 인류의 근원적인 따뜻한 가슴과 영혼의 실천이다. 걷기는 의지와 겸손의 정확한 균형이다.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생각을 다듬을 수도 있고 의지를 못 굳세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약간 불쾌한 감정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걷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키르케고리라고 키르케고리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러면서 가장 풍요로운 생각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코 님이 참 멋진 말씀 하셨네요. 흘러가는 것이 세상 따위인 듯 합니다. 세상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일휘일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요. 아침 산책은 생각을 일깨워주고 선명하게 만들며 확장시킨다. 그러면서 하는 대화는 이해력을 높이고 사고를 명료하게 만드는 반면에 저녁 산책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 홀로 그럴 때만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충만하게 존재하고 경험하며 제대로 나다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걷게 되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연급의 시간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특정 시점에 지금 이 장소 특정 장소에 자기란 존재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평상심을 그리고 평정심을 갖추게 만드는데 또 일단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걷기는 그리고 누구하고 여러분들 팀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오늘 걷기의 잔에 소개된 베르나르 올리비에 프랑스 전직 언론인들이 쓴 나는 걷는다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긋기를 그러면 참 많은 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정리정돈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주변에 좋은 긋기 그런 장소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큰 복이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